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프라임뉴스입니다. 오늘 독일과 브라질의 월드컵 4강 경기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무려 7점을 쏟아내며 브라질의 동전골까지 선사했는데요. 독일 문화원에 모인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크마 근처에 위치한 LA 독일 문화원. 2014 브라질 월드컵 4강전 독일과 브라질의 경기를 보기 위해 200여 명의 독일 팬들이 모였습니다. 7대 1이라는 기록적인 4강 경기 승리. 전반에만 매 9분당 한 골격으로 5골을 먼저 얻은 독일인지라 팬들은 이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듯합니다. 꽤 나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터 후에 대하 estan 3일 이후에 오äche것을 상島에 못 가입했습니다. vene 이렇게 통일 수 있는 공항은 좋습니다. 아니... 아니... 나 전 기호에 오신 다음 세일이 넘게 됐습니다. 저는 역시 기호에 настро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임입니다. 겁나 없 наш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공항을 완화됩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입니다. 전第一기나 한국 계획에서 이렇게 하드려고 하고 있고. 처음에 공항을 청찬해한다. LA 독일 문화원에 붙어있는 월드컵 본선 모든 경기의 상황편은 축구로 대변되는 독일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번 주 일요일 누구와 결승전을 갖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내일 경기를 갖는 네덜란드와 알젠티나 가운데 한 팀이 결승상대입니다. 월드컵에서만 3번 우승을 차지한 독일은 지난 1990년 이후 24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노리게 됐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